코로나19 겨울 유행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1만 7천 명 넘게 감소한 3만 6,699명을 기록했습니다.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 작년 10월 22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.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날보다 38명 적은 99명인데 이 중 3분의 2가량인 65명이 중국에서 입국했습니다.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씩 감소해 505명과 45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 회식ели 축소 현상 해외 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